40cc. 여기 보면 cc라고 이렇게 있어. 여기 40cc만 물을 담아주세요. 네. 그걸 이용해도 됩니다. 항상 컵은 내려놓고 그렇지. 아빠. 아빠가 뭐뭐뭐하고 싶어? 아니 얘네가 보면서 해야지. 근데 내가 안 보고 싶어. 조금 넣고 나서 봐. 그렇지. 자 준비 레디 고! 아직 안 됐어? 응. 아직 안 됐어? 됐다. 자. 또 하나. 40cc. 똑같이. 똑같이. 어우. 되게 정확했어. 이제 뭐? 레디 고. 레디. 세. 레디. 세. 레디. 세. 레디. 세. 레디. 세. 레디 고. 진짜 기저귀야 이게? 응. 진짜로 기저귀야. 자 그리고 꾹꾹 눌러주세요. 네. 기저귀? 이거야. 뭐야? 기저귀는 벌써. 껍. 벌써. 벌써 다 물을 흡수하고 있네. 솜 지금의 솜은? 솜은? 물을 흡수하나? 어? 얘도 흡수했는데? 왜 안들어가? 꾹꾹 눌러줘 왜 그러냐면 아빠는 좀 알 것 같아 거기다 놓고 이쪽 친구한테는 기저귀를 놓으세요 물 하나도 없어 여기 이게 사실 이게 뭐냐면 예나 혹시 냉장고 있잖아 냉장고가 아니고 아 아 아